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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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아사간 전범 국가들을 인류사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남겼던 6년간의 참혹했던 공방 끝에 미국과 소련의 활약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패권은 자연스럽게 이 두 나라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는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 미국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대표 국가 소련이 각기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으로 전세계를 양분하는 동안 중국 대륙 안에서도 양 진영 국민당 대 공산당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이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국공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력의 열쇠가 분명했음에도 민심을 얻어가며 전세를 역전시켜 결국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권을 대만 섬으로 몰아냈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은 외교적으로 냉전의 두 축 중 하나인 소련의 입장을 충실하게 지지했고 김일성의 거듭된 요청 끝에 소련을 대신하여 6.25 한국전쟁에도 참전하며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 북한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동맹관계도 마청 역할을 해왔던 이오시프 스탈린의 죽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의 죽음 이후 권자를 차지한 니키타 후르쇼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의 절대 권력자였던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를 비판하며 대숙청 당시 행한 무자비한 범죄 행위들을 드러내는 등 일명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했고 1958년 소련 장관회의 주석까지 오르며 당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이 무렵 중국은 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를 기해 대만의 영토 진먼다오 등의 대규모 폭역을 개시했고 수백 명의 전사자와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았던 양측의 무력 공방은 9월에 접어들어서도 이어졌으며 이에 1955년부터 대만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미국은 함대와 전투기들을 급파하며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등 사태는 점점 국지전에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3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국공내전의 연장전 성격을 띄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진먼 폭역전에 미국까지 간접적으로 합세하면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당시 공산권의 마청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쇼프는 중국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되려 중국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며 뒤로 빠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가뜩이나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후르쇼프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마오쩌둥은 진범 폭역전 국면에서도 되려 자신들을 비판하며 뒤로 숨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소련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대체하여 공산권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1959년 후르쇼프는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정상회담까지 가졌으나 서로 격해진 감정은 연이은 의견 충돌로 이어졌고 양측 모두 화해나 협상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진행 중이었던 여러 합작사업까지 파괴하기로 하며 결국 소련은 중국에 파견했던 군사무기 기술자 등 모든 전문가들을 철수시켰고 중국은 이러한 소련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분노하며 각자 독자노선을 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련은 한창 냉전 중인 1960년 2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의를 통해 일찌감치 후르쇼프가 주창해왔던 평화공존론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서를 채택했고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자신들의 인민해방을 미국까지 나서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되려 찬물을 끼얹는 평화공존론을 공개 비판하는 동시에 스탈린 격하 운동과 평화공존론을 앞세운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권에서 수정주의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변질되어버린 사람을 뜻하는 칭호이자 자신들의 기조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멸칭으로 동일한 이념으로 단단하게 묶여 영원히 끈끈할 것만 같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도 서로의 지도자를 수정주의자라고 칭하는 등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공존론을 주창했던 후르쇼프는 쿠바의 신생 공산주의 정권 카스트로 정권을 비호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민주진영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세를 선점하기 위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은밀하게 추진했고 1962년 10월 미국 유투기에 의해 쿠바의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가 발각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이와 같은 행위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제3차 세계대전까지 불사할 것을 공식 발표하자 1962년 10월 28일 소련이 쿠바에서 진행 중인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지할 것을 표명하면서 일명 쿠바 미사일이기는 일단락되었으나 이 무렵 마오쩌둥은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의 라마를 받아줘 티벳 망명정부를 수립시켜준 인도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감행했고 쿠바에서도 미국의 꼬리 내리고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무기까지 지원해줬던 후르쇼프를 나약한 인물이라고 깎아내리며 인도의 동부 국경과 서부 국경을 동시에 쳐들어가 일시의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두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당시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나 후르쇼프는 몸소 방문한 저우얼라이와도 언쟁을 벌이며 양국의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국공 내전을 통해 중국 대륙의 권력을 차지했던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백화재방 백과 잉명 대학진 운동 등을 전개하는 동안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권좌에 오른 후르쇼프는 스탈린 격하운동 평화공존론 등을 내세우며 마오쩌둥과는 상반되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해 나갔고 이 과정 속에서 마오쩌둥과 후르쇼프 간의 미묘한 신경전에서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진먼 폭격전 쿠바 미사일 위기 중인 전쟁 등을 거치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어느덧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하에 단단히 묶여 영원할 것만 같았던 중국과 소련의 동맹관계도 절단 나버렸습니다 이 양국의 관계는 1964년 후르쇼프가 실각하고 레오니트 브레진에프가 소련 권자를 차지한 이후에는 더욱 악화되어 1964년 중국 총리 저우월 라이가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에도 1965년 소련 수상 코시기니 중국 베이징에 방문할 때에도 과거의 일들까지 들추며 양국 대표들 간의 언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중국은 소련에 대해 더욱 각을 세우며 예전 청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수건 과거 러시아 제국이 베이징 조약 등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강탈했던 문제를 꺼내 들고 나와 연해주 를 비롯해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련을 상대로 국경지대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국경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치고 박는 것을 넘어 죽고 죽이다 못해 핵전쟁까지도 번질 수 있었던 중소 국경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